마약 투약 혐의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의 시아단 항소심도였죠? 네, 맞습니다. 돈스파이크 씨 소식은 저희가 좀 자주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. 요약을 해드리자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4,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회에 걸쳐 투약을 한 혐의입니다. 그리고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서치를 7회 건네고 약 667회분인 필로폰 20g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었는데요. 항소심에서 검찰이 처벌에 너무 가볍다라고 항소를 한 겁니다. 왜냐하면 구속 이후에도 은닉한 재산을 빼돌리고 사업을 제기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한 겁니다. 그러면서 구취소 수용 당시에 돈스파이크 씨의 접견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. 맞아요. 돈스파이크 씨가 왜 마약을 하게 됐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. 변호인이 결혼 전에 만났던 연인이 있었는데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돈스파이크 씨가 칩거를 하게 됐다.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인이 너 그러지 말고 마약을 좀 해봐라 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그랬대요. 변호인 말로는 그렇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. 심지어 현재 아내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걸 한번 들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. 네, 들킨 적이 있다고 해서 결국 붙잡았다고 해요.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구속된 상태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돈스파이크 씨가 자신을 떠나도 된다고 했는데 아내가 이제 고민 끝에 그냥 옷바라지를 하고 있다라고 또 입장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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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